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블레이드로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반응 안해 반응하는게 아닌가봐 피도 안나오고 맹맹맹캐스트 하러가자 저쪽인데 일반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나 때리지마 얘네들이라도 조금씩 흡수해서 에너지는 에너지라도 이리와 아냐아냐 야 군인들이 이렇게 많은거 보면 군인들 투입했다가 군인들 숫자를 더 늘려준거 아냐? 이리와 이리와 자 얘 마지막 비교 곰 으음 거물 거물 아닌가? 흫 네 딸이 아직 살아있는거야 아냐 남아야 내 아들아야. 헬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녀와 아엑스도 다 굳이 마야가 다 굳이 마야가 다 굳이 마야가. 그럼 뭐하니? 내가 마야에서 구경을 보냈어. 아엑스도 마야가 잡았다. 당신이 다 굳이 마야가 다 굳이 마야가 다 굳이 마야가 다 굳이 마야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테니까 너는 니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쟤는 은신처 여기저기를 많이 잘 안와봐요 머서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머서가 모든 감염체들을 조종한다고 그니까 자기 생각을 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감염체들로 그 데이나 머서는 아니죠 기억하죠 기억은 하는데 뭐 자기가 머서랑 일단 이름은 머서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가지 자아가 합쳐진 존재라 알렉스 머서는 머서라는 인격체 하나만의 것이 아니죠 아 아 관련된 över 화이트라이트 그 파괴 하려 mejorar 어, 도와주려고 하는군요. 화이트라이트 통을 집어서 소방농을 던져 아아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자, 들어서 어, 뭐야뭐야뭐야 아직 안되나보네 도와, 도와, 도와 일루와 오우씨 몇명이야? 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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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도 무기를 하나 줘봐 아니, 맨몸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싸울 순 없잖아 아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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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재개라 야, 어딨어 아까, 어, 흡수하래, 흡수하래 어딨지? 흡수해야, 아, 얜가? 그거냐? 빛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발톱 업그레이드 재개라 덱샀잖아? 어? 덱새도 뭐라고 안그러는데? 어, 덱새도 뭐라고 안그래요? 야, 나 여기 발톱 가지는건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별로 안신경없는데? 별로 신경없이 그냥 갈등하는데? 아야! 아이, 야! 뭐, 들고 있는데 떼는거 어딨어? 이 치산 놈아 너희씨, 팔 좀 잘려봐야지 정신을 좀 찰, 아유 살쪄, 있자 아프지 이거 어디갔을거야? 이 치ñ이자 오오오오!!! 모양 이리äus 야, 너, 너희도 나 공격하 고야? 나 공격, 안 할거지? 个지? 그땅그땅 야 너 뭐하.. 너 뭐하니? 저 들어야되는데? 아 여기 바로 앞에 있었구나 있자 또 떨어졌어 야 남은 감염체를 죽이래 오오 왜 이렇게 많은 감염체가 감염중이 안되겠다 마지막 남은 화이트라이트를 이송중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하나가 아이고 두개 두개올렸어 지금 뭐 얜 또 누구야 안돼! 아니 저 많은걸 내가 왔다갔다거리면서 다 소각시 아이씨 아니 근처에 오지 그 너무 많은데 브로클러를 어..이 쟤 어떻게 부르더라? 아이씨 아이고 어어? 어씨씨야 어어? 아이씨씨 어어? 아이씨씨 어 아니 불을.. 불을 수가 없잖아 일루와 야 도망가지마 일루와 자 팔 자르고 자 쟤들 흡수해야되는데 어어? 아이씨씨 아이씨 진짜 야 도망가지마 자 일단 흡수하구요 자 얘도 없자고 빨리 지금 에너지를 채워서 그 브로울런가 뭔가 걔를 아이씨씨 에너지 너무 많은데 진짜 아야 에너지도 별로 없구요 아하하하 나 나 아이씨씨 귀찮은 놈들 이거 어어? 야 너이씨씨 저 귀찮을래? 나 죽겠다 야 한번 봐주라 자 에너지 자 에너지 자 에너지 아까부터 자꾸 나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겠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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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진짜 일루와 자 흡수 됐다 됐다 아휴 아 야야야야야야야 자 이 이 구석에 지금 저거 어디야?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저거 어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오우우! 여허 씨 자 에너지 쾅 쾅 날 좀 보호해줘 잘하다 다 Goodbye 쾅 uh Oh 빨리 빨리 통합 으핰U 흐핰 하핰ㅋㅋㅋㅋ 이거 왜이렇게 ㅋㅋㅋㅋㅋ цев윅 싱겨야 여여 앞으로가는거 Beruf 있었습니다 됐어요? 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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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처에 있는 애들이 다 어 러너가 되는건가? 슛! 꼬리! 좋아좋아좋아좋아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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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들 그걸 뭐라고 하지? 손으로 던져놓는걸 핸드볼이라고 하나? 자 빨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픈 귀지지역에서 벗어나네요 이제 나한테 볼일은 끝났다 이건가 내가 다 도와줬으니까 나쁜놈들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ㅎ 너희들 너 자꾸 덤빔 혼난다 어? 나 레벨업했네? 나 레벨업 오면은 다 차는데 이거지? 전력 질주성도 50% 증가 아 이거 뭐야 전화 나 전화 잠시 전화 매너 전화 매너 전화 매너 전화 좀 받고 알았는 일 계속 하자고 전화 좀 받고 알았는 일 계속 하자고 데이너 데이너 헬러? 사브리나 갈로웨이 저 분님 가서 오세요 어? 쟤 아픈가 봐 어? 쟤 아픈가 봐 어? 얘 죽었네? 어? 얘 죽었네? 자 아 너 너 우리 애구나 아 너 너 우리 애구나 아 너 너 너 우리 애구나 음 너 뭐 시키지? 너 가 이제 아니 가, 가봐 오호호호시 야 뭐지? 어? 자 잘가 야 야 진짜 되게 잘 싸우는데? 비밀입니다 어? 여기 여기도 쓰.. 그.. 후사하려 있다 우리 애교민 라niejsze 강렬 야 우리 애교민 티 니 음모의 검색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1편에 비해서 흠 그.. 그.. 뭐.. 뭐 무슨 뭐 어떻게 해둬야 나 혜 이런 하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별표 야 내가 점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점프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뭐 흩 어 나 능력 하나 줄거 같은데 어? 헏 해커르이라는 거구나 대인아의 능력은 해커인가 봐? 자기 별명을 창백한 해커라고 붙였다고 불평하는거 봐 어 이제 점프를 조금 좀 잘 뛰죠? 어... 어... 됐자 오오 잡혔어 잡혔어 안돼 안돼! 오오오 자 흡수 오오오 뭐야 흡수 흡수 자 머리 잇자 오우 쟤는 피하기가 안통해 잇자 피하기가 안통하면 잇자 자아 돌격하기 기능이죠 아 뭐야 됐다 오오오오 땡크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다 붙여 다 따졌나? solutions 푹 쐈어야되는데 또 뭔가보네 자꾸 뭔가 그러는데 어 쟤 없어야지 일단 땡크보시고 야 땡크보시야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데 오오 뭐야 땡크 자 됐다 아 너 누가 때리래 아프단 말이야 때리면 무섭지? 신궁당하는거 보니까 무섭지 뒤로가는데 무서워서 아 또 오네 또 오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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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어봐 자 이것도 먹어 자 이것도 먹어 야 또 있나 자꾸 오네 자꾸 오네 탁 자꾸 오는데 오오오오 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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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 포탄도 튕겨버리는데? 아 그 무기화시키.. 아잠잠잠 나 탑승 안할건데? 어? 야 무기 오.. 오오오오오 어 잠깐만 잠깐만 쟤 죽이면 안되지 covari지 이리 와 아 simply 뭐였어 못 LIVE 어.. 다.. 다.. 혼자 안았나? 자 이거.. 이것도 그거 야.. 이러니까 등에다가 기관포 메고 야.. 점프! 굉장히 많이 뛰어요 되나? 자 저기 또 흡수할 애가 있네요 야 같이 가 바로 옆에 있는 기지 당했어 나한테 아 내가 여기서 나왔구나 어.. 너 흡수해야 되는데 일로와 은심이고 뭐 없어 화이트헤드 하얀 머리 라울 하얀 머리 다.. 자.. 아.. 난 갈랜다 날아가자 가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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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프 굉장히 잘 떠요 이제 네 점점 머슬을 능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흡수하고 막 싸고 그래서 참 하얀 머리 하얀 머리 머리가 하얗나? 화이트 헤어가 있네 화이트 헤드니크 그래드 화이트 라이트 실험실로 가서 남은 하얀트 라이트 배럴을 파괴해 뭔데? 어? 아니 이건 몸에 제코 맛도 좋은 맛도 나쁘고 몸에도 나쁜 알코올 성분을 성분을 다량 함유한 음료수군요 맛도 나쁘고 몸에도 나쁘고 용기물량 아 용기물량이라고 누가 그 알코올을 오 잠깐만 오 야야야야야야 떨어졌어 아이씨 내가 떨어지면서 잡을 수 있나 내가? 어! 쟤 또 자살 했어 어? 자살하는 두 번이나 봤네 저기 또 흡사뢰가 있는데요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체 실험을 당한 그 무색한 큰 놈들보다 훨씬 세다구 근접전이 몰랐지 이마 오리온들 오리온 과자 초코파이들 이리와 팔 빼고 그걸로 맞고 업그레이드 하고 어 블레이드 업그레이드 했네 오우 여기 있으면 안 돼 크지 않을까 여기 있어도 보이나 보네 야 왜 나를 왜 나 나 나 왜 나 일반 시민이 화이트나이트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나 얘네들도 다 부수려고 한 건데 요건 되게 그 평화롭네요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일단 흡사하려는 흡사하구요 자 소강로 오픈 아이고 아 왜 저것만 찍히지 얘를 찝아 찝아야 되는데 자 아 자 자 자 자 자 골인 총 내놔 총 어어 넌 변형체 나는 주먹 한번 싸워보자 정정당당한 싸움 될거 같군 이중도는 넌 뭐야 인마 어엉 어엉 어어 어어 저그레 얘 생 two 데서 자나 아 아 안되고 있다고 치 씨 어허 덤벼 덤벼 어 빨라요 여태까지 상대가 갔던 그냥 보통 러너러리로 가는 뭔가 틀려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 이거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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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꼬리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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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하나 더 하나 더 어디갔어 샌다 이거 됐어 됐어 아 박사도 있네 몇명 있는거야 여기 완전히 그 걔네들 그건데 뭐야 넌 어 저기 또 있어 몇명이야 전체가 다 러너들인가 전체가 다 러너들인가 오오오오 자 흡수 자 지금 민간인 민간인 아니고 궁궁학자를 한명을 죽였는데 괜찮아 누군가 또 한명은 죽었는데 궁궁학자가 같은데 오오오오 일로와 이케 마지막 화이트라이트 이길 바란데 됐어 연구소를 나가주세요 짠 자 하나 더 해야 되죠 하나 더 했어요 헬리콥터 사고하자 헬리콥터 있는 것 같은데 헬리콥터 맞네 저쪽인데요 어 잠시만요